용감, 총명, 계력, 결백, 사람들을 제압하고 통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안녕하십니까 사주일의사입니다 오늘은 개강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강쌀 진짜 너무 어렵고요 설명하기가 그리고 좀 이해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정말 쉽게 개강쌀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강쌀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경진, 경술, 임진, 임술, 무진, 무술 6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청간은 이제 보시면은 3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경, 무, 임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극성을 바라보고 이제 칠성신한테 이제 비나 수명이나 재물을 간장하는 신인데 북 7월 7일 날 칠성신한테 빌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북두칠성이 가진 의미가 대단한데 이 방향이 북극성 방향이에요 북극성 방향 네 나경폐철 같은 거 이제 뭐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방향이 나오거든요 방위가 나오는데 이제 경, 유, 신, 신금 이렇게 금으로 돼 금방향 그 다음에 무, 건, 해 사윗 방향 북쪽하고 사윗 방향 그 다음에 임, 자, 개가 북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게 서북쪽이에요 그래서 북두칠성 방향 네 이렇게 3가지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럼 지진은 패턴이 보면은 진하고 술로 되어 있거든요 진하고 술의 의미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진하고 술에는 어 진은 이제 이게 물의 창고가 되거든요 진은 이제 물의 창고인데 그 음적인 음이 가장 들어가 있는 뭐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술은 그럼 뭐냐 화가 들어가 있는 가장 압축된 상태 물론 다른 의미도 많거든요 진은 뭐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지장관을 보면 일계무가 있으니까 변화를, 변화가 크고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고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진은 수고다 신자진의 수고다 그래서 이제 수고고 술은 인호술의 화고다 네 그래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의 다 그래서 두 개가 합쳐져서 용감, 총명, 계력, 결백, 사람들을 제압하고 통솔하는 능력을 가진 일주다 네 괴강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괴강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일단은 조금 더 진토에 대해서 진술에 좀 알아보면은 진하고 술은 천라지망살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은 이제 신자진 수고가 되고 이제 봄이잖아요 방압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땅을 나타내는데 이 나무들을 심고 이제 습하잖아요 진토가 그 다음에 낫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에 앞둔 상황인데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목이 마르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이게 진에서는 오양, 일음이 되고 여기서 사회에서는 육약이 되거든요 양기가 갑자기 순수하게 양기로 가는 탁 튀어나가잖아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 땅에 그물이 쳐진 형태라고 해서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 구설 그 다음에 뭐 일의 지연 정체에 막히면서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진토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술은 이제 화곤데 화곤 이제 술시를 생각해보시면 이게 술의 천라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그물이 쳐진 형태인데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이거든요 이제 진토는 물질적인 부분 음 이라고 하면은 음이 현금도 되잖아요 근데 술은 이제 퍼뜨리고 확산하는 그런 느낌인데 술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하늘 여기서는 어 그 1양 5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현상으로 이 회수에서는 6음이 되는 거예요 양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은 불이 필요한 추운 겨울을 앞두고 불을 가두어 버리니 너무 추워서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이거 두 개가 그러니까 천라지망인 거예요 천라지망 그 의미가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박살이 좀 나타나는 표현이 방법이 좀 틀린데 의미가 틀린데 그 이유는 이제 여자는 옛날 얘기는 뭐 옛날에는 여자가 이렇게 너무 힘이 세고 리더십이 너무 강하면은 뭐 배를 안 좋게 받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좀 틀리니까 의미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은 남자는 결벽증, 학업능력, 언변이 뛰어나며 권력 장악하는 능력이 좋다 남자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좋은 거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법이나 뭐 사법적인 군인, 경찰 뭐 이런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그 힘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 여자는 괴강이 있으면 총명하고 활동적이고 띠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제 그런 능력이 뛰어나면은 그렇게 여자가 하면은 남자를 남자가 안 좋은 해를 입는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집안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뭐 그 남자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 네 그건 별로 안 좋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이 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괴강사를 보시면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경진, 경술, 임진, 무술 백곱살도 되고 괴강사도 되는데 임술, 무진이에요 네 여섯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용감, 총명, 계력, 결백 사람들을 제압하고 통설하는 능력이 뛰어나 다 전문적인 별이 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괴강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